1.1962년 6월 9일 수도자의 성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련기간의 성교회에서는 모든 죄악의 뿌리를 빼버리고 하느님 좋아하시는 모든 덕을 닦는 때다. 그런데 많은 수도자들이 이 수련기를 지나가면 냉해진다고 한다. 또한 피정을 잘하면 그 효과가 한 달가량 간다고 한다. 그러나 영원한 피정이오 영원한 수련이다. 우리 본성은 날마다 눌러야지 수련 때만 누르는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 눌러야 하고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닦을 덕은 영원한 덕이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더 친해지고 더 아름답게 더 깊이 깊이 들어가려면 끝이 없다. 그 영원한 덕을 다 가질 수 없다. 하느님의 무한한 덕 다 알아볼 수 없다. 죽을 때까지 빈틈없이 하느님을 뵙고 새로 느껴야 한다. 날마다 달라져야 한다. 이 점으로 보아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 많은 사람이 이 귀한 시간을 죄지으며 헛되게 보낸다. 순간이 값진 시간이건만. 고로 우리는 하느님 가르치신 침묵 대월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나쁜 생각 들어오면 하느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재물을 애긍시사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분심, 잡념, 물리치라는 말씀이다. 바로 분심, 잡념의 죄료가 되는 모든 재물을 없애라는 말이다. 수련기에는 이것을 배워가지고 빈틈없이 연습을 거듭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생활이요. 하느님께로 날마다 올라가게 된다. 하느님과 가까울수록 긴밀한 밀담을 하게 된다. 날마다 하느님과 친함으로 그 깊은 맛을 알아듣게 된다. 기도의 최고 절정의 길을 가는 것이요. 아주 높이 떠있는 영혼이다. 하느님 아주 착하신 분이 되어서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나 거기 도달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 거기에 도달하면 마련했던 것 다 나누어 주신다. 욕무에 있어서 항상 명랑해야 한다. 미소 지어야 한다. 완도 고개를 실전하여 향주 칠법으로 나아가면 마음이 좋아지고 좋아지면 얼굴 모양이 달라진다. 말에 있어서 불만 불평 말하거나 기분 상하는 말, 감정 있는 말, 형제의 마음을 상해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유쾌한 말,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한다. 남을 괴롭히는 행실 하지 말아야 하며 남에게 기분 좋게 하는 태도라야 한다. 다음 양심 지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결국은 나를 억제해야 한다. 이것을 수련 동안만 하고 아니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수도자다. 이런 사람은 새 속에 사는 것만 못하다. 하느님 우리에게 낙을 누리게 내셨다. 그래서 에덴 복지를 꾸미셨다. 성인, 성녀들은 마음속에 에덴을 꾸미고 낙을 누린다.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복, 가정생활의 복도 못 누리니 가엾다. 이 세상 복을 초월해서 완덕의 복을 누리려면 나를 억제해야 한다. 천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세상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 1962년 6월 9일 창설신부님 말씀 해설입니다. 창설신부님께서는 수련기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십니다. 사실 수련기는 수도생활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수도생활의 정수를 배우는 시기이지요. 이 시기에 모든 죄악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근원인 칠죄종이겠죠. 교만, 탐식, 색욕, 인색, 질투, 게으름, 분노 이 일곱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일곱 가지 죄악의 뿌리를 자주 만나고는 합니다. 뿌리째 뽑아야 하는데 뿌리까지 뽑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겠죠? 이 죄의 종, 죄의 근원을 뽑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께 청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곱 가지 모두 다 뭉뚱그려서 청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은 탐식입니다. 탐식이 사라지면 색욕도 저절로 사라지고 그러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질투가 사라지게 되고 분노도 없어지게 되겠죠. 게으름도 교만도 서서히 멀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창설신문님의 말씀대로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수련기 때 이것을 해야 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수도자들 또 많은 재숙 회원들이 수련기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수련기가 지나고 서원을 하고 나면 다시 냉랭해진다고들 합니다. 또한 피정을 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죄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창설신문님은 영원한 피정이오 영원한 수련이다. 우리 본성은 날마다 눌러야지 수련 때만 누르는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 눌러야 하고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닦을 덕은 영원한 덕이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더 친해지고 더 아름답게 더 깊이 깊이 들어가려면 끝이 없다. 그 영원한 덕을 다 가질 수 없다. 하느님의 무한한 덕을 다 알아볼 수 없다. 죽을 때까지 빈틈없이 하느님을 배웁고 새로 느껴야 한다. 날마다 달라져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피정이고 영원한 수련입니다. 수련 때만 수련하는 것이 아니죠. 매일이 피정이고 매일이 수련입니다. 많은 사무원들이 사무에 오는 날은 매우 기쁘게 하느님 말씀을 되새기다가 집으로 돌아가서는 텔레비전과 혹은 유튜브와 친하게 지내며 하느님과 조용히 담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바로 분심 잡념의 재료가 됩니다. 분심 잡념의 재료가 되는 모든 것은 끊어야 합니다. 좋은 정보마저 끊으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심 잡념의 재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떠오르는 나쁜 생각들을 없애기를 반복하는 것이 수련기에 할 일입니다. 나쁜 생각이 없어지려면 그 뿌리를 뽑아야겠죠? 뿌리는 칠죄종입니다. 나쁜 생각과 죄의 근원이 사라지면 창설신부님 표현으로 하느님께로 날마다 올라가게 된다. 하느님과 가까울수록 긴밀한 밀담을 하게 된다. 날마다 하느님과 친함으로 그 깊은 맛을 알아듣게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세상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할 때 그 자유의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자유의 시간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헌데 이 세상의 자유를 우리 욕구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천상 자유를 못 누리겠죠. 수련은 수련기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수련이고 영원한 피정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ranchise 0 cleans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세不對 후 성공 kids Do dad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